쌩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나와주시죠.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2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정규 일집으로 돌아온 쌩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음악하는 쌩킴. 1년 2년 6개월 만에 네 2년 6개월 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 2년 6개월 정확히 2016년도 4월이었죠. 4월에 데뷔를 하고 오랜만에 정규 일집으로 돌아왔는데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? 기분이 어때요? 일단 이렇게 제 개인 음악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음악을 되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음악적으로도 성숙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오늘 제가 앞전에 일제와서 쌩킴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국말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그의 실력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